아름답고 화려한 조선, 우리가 몰랐던 비밀공간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한석규, 고수, 유연석, 그리고 박신혜씨까지 연기력과 스태성이 입증된 명품 배우들이 그려내는 완벽한 앙상물, 미리 만나볼까요?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 지독한 대결을 그린 조선 최초 공중의상급, 명화 상의원. 옷에는 예의와 법도 그리고 계급이 있어야 하는 것일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안하고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 아니요. 한석규 씨는 왕실 최고의 어침장 조돌성 역을, 고수 씨는 조선시대 유행을 일으킨 천재 디자이너, 이공진 역을 맡아 요한 라이벌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왕의 옷을 직접 만들고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 어침장의 조돌성 역을 맡은 한석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 약간은 다른 그런 인물, 이공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람을 만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유독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자유로웠던 인물이 이공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멋진 두 남자가 만나서 한 일은 다름 아닌 바느질.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준비한다고 한 달 정도 걸쳐서 수랑 같이 바느질 거 배웠죠. 좀 힘들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얘는 잘하더라고요. 잘 어울렸어. 넌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만든 것 같았어요. 계속해. 여기에 요즘 대세로 떠오른 유연석 씨가 완벽한 사랑을 꿈꾸는 왕 역할로. 이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모태미녀 박신혜 씨는 삶이 전쟁터와 같은 고단한 왕비 역할로 보내 스크린에서 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극중에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왕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 표현을 못했을 때. 딴 녀자랑 놀고. 유부녀가 되면 뭐합니까? 혼자 독수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뭔가 내 짝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속상했을 중전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남자들의 칭찬 릴레이. 왕이 중전이 입은 한복을 보고 굉장히 진짜 한눈에 반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중전의 한복이 최고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하면 입만 아프죠. 정말 예뻤어요. 신혜 양이 정말 그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제 한복이 가장 예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연석 씨는 왕 역할 전문 배우인 한석규 씨 앞에서 왕 연기를 하느라 진 땀을 빼고 있었는데요. 한석규 선배님이 또 왕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하신 작품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준비를 하면서 몰래 몰래 힌트로 얻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멀지 않게 진짜 옆에 계신 한석규 선배님을 제가 롤모델 삼아서 왕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왕의 자리를 물려준 한석규 씨가 옆에서 지켜본 유연석 씨의 왕 연기는 어땠을까요? 제가 평소부터 영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계속 그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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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마침 우리 연석이가 그 인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연석이랑 이런저런 그런 인물에 대한 얘기하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연석아 잘했어. 난 내게 처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준 자였느니라. 한석규 씨의 조언이 더해져 탄생한 유연석 지표 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두 남자의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긴 왕과 왕비. 과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OBS 독특한 연예뉴스 가족 여러분들 우리 영화 상의원 12월 24일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